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신으로 인사드릴게요 프레임 벨레스 프레임 안녕하세요 프레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포병 요단에 저희 프레임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는 여러분하고 함께 해서 즐거운데 여러분은 어떠세요?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멤버들이 먼저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플래시에서 보컬당 막내를 맡고 있는 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래시에서 리더와 랩을 맡고 있는 나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래시에서 보컬당 막내를 맡고 있는 예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래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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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들려드릴 곡은 립밤 이라는 곡인데요 아세요? 아세요? 립밤 맞아요, 그 립밤인데 오, 안 봐! 아니야 아니야 소련도 많이 따라 불러주세요 네, 감사합니다 이쁜거라고는 조금 다르게 섹시한 노래니까 호흡 많이 해주실거죠? 정말로? 네, 감사합니다 플래시 립밤 들려드리겠습니다 독성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